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 시스템의 개념 이렇게 되어있다 줘 개념에서 정의가 나옵니다 첫번째 보면 시스템이라는게 나오죠 시스템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스템 정의를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런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제품을 생산하면 내가 들어와 창고에서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이 제품을 나 혼자 작업을 해서 만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에 원재료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각 공정을 거치죠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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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서 제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체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맡고 있는 공정은 여기에 있다 라고 해서 나만 일을 잘한다 라고 해서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겠죠 뭐 예를 들어서 원재료가 들어올 때 이걸 검사하는 부서가 있겠지 그죠 구매 부서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어 규격에 맞는 원재료가 들어왔는지 확인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게 맞는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냐면 각 공정이 있다라면 각 공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규격대로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제품이 만들어지고 나면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부서는 마케팅 부서대로 뭐 AS 부서가 있다라면 AS 부서대로 뭐 나름대로 모든 부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때 이걸 갖다 우리가 좋은 회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이 전체 개별이 아니라 이 전체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어 학습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도 하나의 시스템이 될 것이고 여러분 자체도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시력이 좋다라고 해서 시력만 좋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밥도 잘 먹어야 될 것이고 소화도 잘 시켜야 될 것이고 또 운동도 해야 될 것이고 뭐 여러가지 신체도 튼튼해야 될 것이고 이 전체가 하나가 됐을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걸 갖다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의해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시스템이라는 거는 특정 목적이 있다 그죠 조직이라는 거는 회사라는 거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고객 만족이 됐던 아니면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게 있겠죠 뭐 세계 인류 회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개의 독립적인 구성인자가 각 부서가 있겠죠 구매 부서가 있고 생산 부서가 있고 판매 부서가 있고 AS 부서가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어떤 독립적인 구성인자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집합체 이걸 갖다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시스템은 거기에 보면 시스템은 집합성이 있다 그죠 모여야 된다 그랬죠 뭐 각 부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가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시스템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합성이 있고 그리고 또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되겠죠 관련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목적 추구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뭐 고객 만족이 됐던 아니면 뭐 경제적인 생산이 됐던 이런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환경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외부 환경에 능숙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걸 갖다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시스템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독립성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독립성하고는 상관없죠 독립성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개개에 있는 것들이 집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집합성 알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기능성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집합성 일단은 모여야 되고 그리고 두번째 서로 모였으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관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공통적인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 목적 추구성 그리고 외부 환경이나 이런 곳에 능숙하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환경 적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면 생산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 그죠 생산 시스템은 거기에 보면 끝에 보면 투입물 투입물이 있죠 투입물이 있고 변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산출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그 생산과 생산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시스템 중에서도 시스템 중에서도 이제 생산 시스템이라는 것은 모든 업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투입물이 있겠죠 뭔가를 투입해서 만든다 그죠 그걸 갖다 우리가 투입 영어로 하면 이제 인풋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풋 인풋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게 되면 어떤 과정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변환이라는 것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해서 변환을 거치고 그리고 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것들이 변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공정을 거치고 나면 뭔가가 만들어지겠죠 이걸 갖다 우리가 산출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산출물 산출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갖다 우리가 아웃풋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죠 아웃풋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투입되는 것은 뭘 투입하느냐 하면 우리가 조직이기 때문에 회사기 때문에 투입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투입할 수도 있겠죠 뭐 인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 때에 따라서는 기계를 투입할 수도 있겠죠 기계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토지를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자본을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 돈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 여러 가지가 있다죠 건물도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서 그리고 난 뒤에 변환을 하겠죠 주물딱 주물딱 변화를 해서 산출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는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눈에 보이는 이걸 갖다 우리가 재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산출물 중에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서비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밑에 그림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투입물에서 뭐가 있냐면 자본을 투입할 수도 있고 에너지 노동 시설 자재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이 투입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환 과정을 거쳐서 산출물로 만들어지는데 산출물이라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 이런 것들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걸 갖다 우리가 아이오 시스템 인풋 아웃풋 이렇게 해서 아이오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 투입 요소는 이런 것들이 투입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요 파트뿐만이 아니고 다른 파트에서도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는게 우리가 주로 인 어 인풋 투입된다 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번에 얘기했던 사람도 있겠죠 맨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그죠 맨이 있다 그죠 맨 또 뭐가 있냐면 기계도 있다 그랬죠 기계 머신 이라고 얘기를 하는 머신 머신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 방법 방법 이라고요 방법 메소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메소드 메소드 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원자재가 있겠죠 원자재 원자재를 갖다 우리가 머터리얼 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머터리얼 그리고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갖다 우리가 포 m 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맨 머신 메소드 그리고 머터리얼 이렇게 되있죠 머터리얼 이렇게 해서 원자재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포 m 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다 좀 더 추가하면 우리가 어 조금 더 추가하면 o m 1 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o m 1 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m 자가 4개기 때문에 우리가 포 m 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o m 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경영이 있겠죠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관리 어 관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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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매니지먼트 가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1 2 니까 이가 있겠죠 이걸 갖다 우리가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환경 인바이로먼트 가 있다 그죠 인바이로먼트 인바이로먼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o m 1 2 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입을 해서 변환 과정을 거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아이오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다시 두번째로 올라가 보면 투입물 그리고 변환 과정이 있다 그죠 그리고 산출물 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아웃풋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보면 관리 라고 되어있습니다 관리 매니지먼트라고 되어있죠 매니지먼트 관리라고 되어있는데 어 요 관리라는 거는 앞에다 생산을 하나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생산관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산관리 생산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목표 달성에 필요한 계획 플랜 그죠 계획을 세우겠죠 얼마나 많이 생산할 것이다 뭘 생산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라면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검토 그죠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끝에 보면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액션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앞에서 우리가 품질 경영을 배울 때 pdca 사이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획을 세우고 생산관리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생산할 것이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시하겠죠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를 하고 체크 그리고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뭔가 이상이 있다면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산관리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생산관리라는 것은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밑에다가 하나 적어 두시면 생산활동을 쉽게 얘기하면 생산활동을 생산활동을 관리 관리 및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정하는 활동 조정 조정하는 활동 생산활동을 관리 및 조정하는 활동 이걸 우리가 생산관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생산시스템의 관리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가지 투입물이 있다 그랬죠 투입물 투입을 해서 투입물을 제품이나 서비스의 산출물로 변환하게 되는 겁니다 변환하게 되는 변환 시스템 또는 생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이걸 갖다 우리가 생산시스템 관리 생산관리라고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밑에다가 하나를 더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냐면 생산관리의 기본 기능이 있습니다 생산관리 생산관리의 기본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생산관리의 기본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뭐가 있냐면 종류를 조금 알아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에는 계획 우선 계획을 합니다 계획 계획을 하고 그리고 설계를 하죠 설계 그리고 난 뒤에 통제를 합니다 통제 아이도 통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산관리라는 것은 생산관리 생산을 관리한다 라는 것은 어떤 제품을 만든다 라고 봤을 때 우선은 계획을 해야 되겠죠 계획을 해야 될 것이고 설계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혼자 만드는 게 아니죠 어떤 조직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걸 갖다 우리가 생산관리의 기본 기능 뭐 통 설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 통 설계 이렇게 해서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실행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는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관리의 기본 기능은 계획 설계 통제 통 설계라 그랬다 그죠 뭐 그렇게 알아 두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를 더 적어두게 되면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밑에다가 생산시스템의 목표가 있습니다 생산시스템 생산시스템 생산시스템의 목표 이렇게 해서 하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생산시스템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qcd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qcd 생산시스템의 목표입니다 q라는 것은 품질이고 품질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c 라는 것은 코스트 가격을 얘기하면 가격 알죠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냐면 d 라는 것은 딜리버리 이렇게 해서 납기를 납기 알죠 납기 이 납기는 어떻게 보면 생산 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납기라는 것은 소비자가 원할 때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생산 양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우리가 생산 양 이라면 d 라고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p 라고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보통 우리가 생산시스템의 목표라는 것은 qcd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본 텐다 라면 우리가 유연성이 있다 유연성 그래서 시장의 어떤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시스템의 목표는 보통 qcd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한다 라면 유연성 이라는 게 있다 종류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뭘 한다 고객 만족을 달성하는거죠 고객 만족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두번째 보면 생산관리의 이해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생산관리의 이해에서는 거기에 보면 첫번째 보면 생산관리는 우리가 생산관리라고 얘기를 하면 주로 뭐 생산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사고방식 자체로는 우리가 제조업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생산이라는 것은 꼭 이런 재화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했잖아 그죠 서비스도 생산에 더 갑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제조업체 뿐만이 아니고 서비스 업체들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주로 제조업체에서는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이렇게 해서 우리가 pm 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pm 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서비스 업체에서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발생시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뭐 프로덕션 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오프레이션 이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프레이션 매니지먼트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시스템 접근법이 있다 그죠 시스템 접근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어 넷째 줄 보시면 넷째 줄에 보면 시스템 경영의 네 가지 기본 원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가지 기본 원리 첫 번째는 목표가 있다 그랬죠 목표 공통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개별이 아니고 독립적인 개별이 아니고 전체라 그랬잖아 그죠 전체 그래서 전체 시스템 중심이고 그리고 뭐냐면 그 속에서도 어떤 각각의 부서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책임 중심 책임 중심 그리고 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 중심 체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어 시스템 경영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목표 그리고 전체 그리고 책임 그리고 인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1.2에 보시게 되면 생산관리의 발전 이렇게 돼 있다죠 생산관리의 발전 이렇게 돼 있는데 연도가 쭉 나옵니다 연도가 쭉 나오는데 이거 못 외웁니다 알겠죠 이거 외우면 여러분들 아마 어 머리에 있는 털 다 빠질 거예요 내가 이거 외우려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머리 털 다 빠질 뻔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요 뭐 거기에 나오는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보면 이동조립 라인 있죠 이동조립법 요걸 갖다 우리가 그 옆에다가 하나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동조립법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걸 동시관리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관로를 해서 동시관리라고 적어두고 동시관리 동시관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뭐냐면 이걸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컨베이어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옆에 보면 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뒤에 가면 다 배웁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 밑에 보면 우리가 일정 계획표 있죠 간트 차트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간트도 간트 차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트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일정 계획표 이걸 갖다 우리가 간트 차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고 밑에 보면 이제 경제적 주문량이 있다 그죠 경제적 주문량 요거는 고 옆에다가 우리가 독립수요라고 하나 적어두시면 됩니다 독립수요에 가면 배웁니다 독립수요에 나오는 부분인데 요기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경제적 주문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EOQ가 있습니다 EOQ 뭐 이런 내용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헤리스라고 돼 있다 그죠 이름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인간관계론이 있죠 인간관계론 인간관계론은 누구냐 하면 인간관계론은 그 옆에 보면 호손실험이라고 돼 있는데 이 호손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공장 이름입니다 공장 이름 이 메이오라는 교수가 그 호손 공장에 가서 실험을 했던 거예요 실험을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근로조건이나 아니면 작업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주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라고 봤었는데 여기서 이제 호손 공장에 가서 실험을 하면서 아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던 계기를 만들어줬던 게 호손실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옆에다가 뭘 적어두냐면 비공식 조직이라고 적어두죠 비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회사에 가면 공식 조직 있죠 공식 조직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됐던 회장님이 됐던 있겠죠 그 밑에 이제 부장님이 있고 그러면 각 과로 내려가면 뭐 과라든지 아니면 팀이라든지 이런 게 과장님이라든지 뭐 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계시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식 조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식 조직 근데 회사에서는 회사에는 공식 조직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회사에는 비공식 조직도 있더라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입사 있는 뭐 동기회가 됐던 아니면 뭐 향후회가 됐던 뭐 산악회가 됐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공식 조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 조직도 중요하지만 비공식 조직도 있더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밝혀냈던 게 호손실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보실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제 소요계획이라는 게 있다 그죠 자제 소요계획 이걸 가지고 우리가 MRP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MRP 자제 소요계획 MRP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그 옆에다 하나 적어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종속수요에 나오는 종속수요 종속수요 부분에 독립수요에서는 이제 경제적 주문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EOQ가 나오고 MRP는 종속수요 부분에 가면 MRP 이렇게 해서 나온다 뭐 이런 용어들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뭐 전공자 아닌 분들도 시험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잖아 그죠 그런 분들은 아 이런 용어가 있더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 이런 것들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적 관리법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죠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과학적 관리법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옆에 테일러라고 돼 있죠 테일러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뭐가 있냐면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드 포드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지금도 가면 우리가 포드 자동차 많이 들었잖아 그죠 뭐 그 자동차 하고 관련 있는 회사가 포드고 그리고 여기서 위에 나오는 테일러 요 두 개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가 조금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과학적 관리법은 테일러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던 게 과학적 관리법입니다 일단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용어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런 용어들은 쉽게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됩니다 그죠 안 되는데 요기에 요기에 따른 어떤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한번 듣는다라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테일러란 사람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냐면 우리가 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 물론 그 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한 18세기 정도를 생각을 해 봅시다 18세기 어 18세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들 아마 그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었지 그죠 18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뭐가 있었죠 18세기에 18세기에 우리가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알죠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있었죠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이 혁명이 혁명 알겠죠 혁명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혁명이라는 자체가 근데 어디에서 바뀌었느냐 하면 어디에서 바뀌었느냐 하면 산업에 있어서 산업에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 18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전과 이 후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8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뭐가 바뀐 거죠 뭐가 바뀌었을까 그죠 뭐가 이 과거에는 이 18세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드는 힘의 원리가 뭐냐면 이 제품을 만드는 힘의 원리가 사람이었죠 사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력이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의 힘을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18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사람의 인력이 아니라 뭘로 기계의 힘으로 바뀌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동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변화는 엄청나게 큰 변화였어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런 물건 자체를 생산하는 힘의 원리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이 늦을 수밖에 없었겠지 근데 이게 기계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많은 생산장이 늘어났겠습니까 그죠 늘어났겠습니까 근데 이 18세기에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계화가 됐지만 이 18세기에 일어났던 산업혁명은 언제 본격적으로 돌아가느냐 하면 100년이 지난 19세기가 와서야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알죠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산업혁명이 이때 와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이때를 이 19세기를 우리가 대량 생산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량 생산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이해 되겠죠 사람이 생산할 때 하고는 개수 자체가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늘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하고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어떻든 이 인력 사람들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와 뭐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세상이었죠 예전에는 근데 이 지금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지금 세상은 지금 세상은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세상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수요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 수요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공급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가 많은 것처럼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어떻게 보면 만들면은 만든다는 개념하고 어떻게 보면 팔리는 개념하고 똑같지 알겠죠 만들면 팔리는 거예요 이해 되겠죠 그러다가 이 19세기가 오면서 대량생산체제로 바뀌다 보니까 이 원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대량생산체제다 보니까 수요보다 뭐가 공급이 많아지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즉 뭐 만들어도 이제 만든다는 개념과 팔린다는 개념이 어떻게 깨져버린 거지 이게 안 맞는 거지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팔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제품을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데 이 제품을 어떻게 팔아야 될 것인가 이 제품은 옆집에서도 생산하고 뒷집에서도 생산하고 앞집에서도 생산하고 그런 경우 있겠지 그죠 완전경쟁체제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팔 것이냐 이걸 팔아야 내가 월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팔 것이냐 어떻게 팔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정보 우리가 가격을 낮추고 가격을 상대방보다 가격을 낮추면 되겠죠 또 뭐 품질을 올리고 그죠 또 뭐 뭐 우리가 소비자가 원하는 마케팅도 해야 돼요 마케팅 마케팅도 해야 될 것이고 많이 또 뭐 우리가 저기 뭐 마트 같은데 많이 보는 묶어서 팔아야 되겠죠 일대일도 해야 될 것이고 맞죠 방문 판매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 그래야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 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 없지 이거 다 하면 그 회사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나왔던 게 뭐냐면 우리가 수요의 3요소라고 해요 수요의 3요소 수요의 3요소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QCD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QCD 앞에서 우리가 했었잖아 그죠 QCD라는 거는 품질 품질을 다른 회사보다 올리고 가격 코스트 가격을 다운시키고 낮추고 그리고 D라는 거는 딜리버리 납기라고 그랬죠 생산량이라고 그랬습니다 납기 납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납기라는 거는 뭐냐면 소비자가 원할 때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알죠 이걸 해주면 수요가 일어난다 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걸 수요의 3요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품질 올리고 가격 낮추고 납기 맞춰서 원할 때 줄 수 있으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걸 다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지 중요한 거는 그렇지만 다 할 수는 없지만 기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러면 도대체 뭘 할까 뭘 할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물론 이제 우리가 책에는 이게 뭐가 중요하다 라는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요의 3요소는 이제 QCD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할까 아니죠 뭐가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시대 지금 시대 말고 이 시대에 선택했던 거는 뭐냐면 가격이었습니다 가격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선택했던 게 가격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죠 가격을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대는 19세기는 대량생산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너무 물건이 많아서 팔리지 않는 그런 시대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좀 독특한 생각이었지 그죠 더 많이 만들어서 가격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테일러란 사람이 있고 테일러 여러분들 지금 책에 나오는 또 누가 있느냐 하면 포드라는 사람도 있고 또 뒤에 가면 이제 길브레스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길브레스 기타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테일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테일러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사실상 자기 부모님들은 아마 독일 사람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독일에 이제 계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테일러를 이제 놓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테일러의 아버지가 법 쪽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테일러가 어릴 때는 공부를 잘했었나 봐요 그래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그 당시에 하버드대 법대 수석으로 들어갑니다 수석으로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제 학교 입학을 하고 이제 다녔겠지 그죠?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책에 나와있기는 이제 그 당시에 뭐 시력이 학업을 할 만큼 좋지 않았다 뭐 얼마나 나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포기를 하고 공장으로 갑니다 공장으로 공장 아 우리 아들이었으면 과연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이 든다 그죠? 그래서 공장으로 갑니다 공장으로 가는데 여러 공장에 이제 이제 다니다가 이제 뭐 여러 공장을 전전했겠지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의 공장에 이제 갔는데 그 공장이 이제 제철 공장이에요 제철 공장 제철 공장이었어요 제철 공장에 갔는데 철을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그죠? 제철 공장 그래서 갔더니 그 이 그 이 회사가 한 600명 사원이 한 600명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00명 정도 되는 좀 큰 회사였겠지 그죠? 뭐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뭐 예전이니까 그렇게 보면 이 회사에서 취급하는 원자재가 뭐가 있느냐 하면 철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철광석이 있겠죠 철광석 아침에 가면 철광석을 이만큼 마당에다가 사아놓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철광석을 녹이기 위한 석탄이 있죠 석탄 석탄이 또 이만큼 사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침에 올 적에는 삽을 다 집에서 가지고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철광석과 석탄을 필요한 장소까지 삽질을 해서 옮기는 게 주 일입니다 알죠 옮기는 게 근데 삽질해 보셨죠 삽질 그죠 남자들이야 군대 가서 다 삽질하는 거니깐 삽질하면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엄청나다 그죠 힘이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 시대에는 우리가 태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엽 태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테일러는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법 이라고 그랬습니다 과학적 관리법 이게 뭐냐면 과학적이다 과학적 관리법 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테일러 전시대는 그러면 뭐냐 이 테일러 전시대는 테일러 전시대를 표류관리라고 그렇게 표류관리 뭐 이런 것들은 알 필요는 없습니다 표류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류관리라는 거는 뭐냐면 표류 둥둥 떠있다 이거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걸 우리가 표류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관리 자체가 둥둥 떠다니는 거에요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예전에는 이 테일러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물론 이제 근로자 마음에 드는 근로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사장님이 됐던 면접을 보고 그 근로자를 뽑을 겁니다 그 근로자를 뽑으면 그 다음날부터 이제 그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하는데 우리 회사에 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태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일러가 하루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관리자로 들어갔겠지 그죠 그래서 공정하게 일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만큼의 일을 하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근로자들한테 이 근로자들이 하루에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지 이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일러가 그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주 40시간이잖아 그죠 주 40시간인데 이때는 이때는 한 어 우리가 주 40시간이고 지금 뭐냐면 하루에 8시간이잖아 1 그죠 8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당시에는 8시간 근무가 아니고 10.5시간 10.5시간 이 근로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알겠죠 그러면 10시간 반 동안 일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불러 작업을 시켜봐야 되겠죠 얼마나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힘이 센 사람도 안 되고 또 너무 약한 사람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보통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사람은 평균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실제적으로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됐든 뭐 힘이 센 사람도 안 되고 약한 사람도 안 되니까 적당한 사람을 불러왔겠지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에게 일을 시켜보는 겁니다 일을 시켜보는데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석탄의 한 삽과 똑같은 양의 철광석의 무게가 다릅니다 또 뭐냐면 아까번에 이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사에 올 적에 각 집에서 삽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 녹아다 하시는 분들만 있어가지고 이런 큰 오삽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꽃집을 하다 망해서 이런 꽃삽을 들고 옵니다 이 오삽은 뭐 많이 뜰 수는 있겠지만 허리 아파서 오래 못하겠지 그죠 이거는 또 많이 떠지는 않지만 이러고 있겠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10시간 반 동안 일을 했을 때 이 시간 연구가 나옵니다 10시간 반 동안 일을 했을 때 한 삽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가장 적당하냐 이런 것들을 또 막 찾아 냅니다 알죠 그래서 이 이 석탄의 한 삽의 무게와 또 철광석의 한 삽의 무게가 달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삽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지 이해 되겠죠 그걸 만들고 난 뒤에 이 사람을 불러와서 일을 시켜보는 거예요 시켜봤더니 하루에 10시간 반 동안 이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테일러가 이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걸 가지고 근로자들한테 너 오늘 이만큼의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말을 안 듣지 왜 이거는 테일러가 만들어냈을 뿐이거든 이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테일러는 불러나놓고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 근로자 대표 있어야 되겠죠 근로자 대표 그리고 또 누구 사업주도 있어야 되겠지 이해 되겠죠 불러나놓고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더라 근로자 대표한테 물어봅니다 이만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근로자 대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허리 디스크 걸린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잘라내봅니다 이만큼 하면 안 됩니다 사업자한테도 물어봐야 되겠죠 사업자한테도 뭐 이만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회사 운영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조율을 어느 정도 하겠지 조율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시대하고 다르잖아 그죠 이 시대는 가진 자가 어떻게 보면 힘이 더 세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양 자체가 조금 근로자들에게 벅찼다 라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뭐 어이 됐던 이 자금량을 만들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테일러는 그날 저녁에 남아서 이 작업 카드를 다 만듭니다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작업 카드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적고 날짜를 적고 어디에 가서 무슨 작업을 요만큼만 하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로자는 아침에 출근을 해서 그 카드를 받고 삽을 받아서 거기에 가서 요만큼의 일만 하면 되는 거지 이해 되겠죠 요만큼의 일만 그러면 요만큼의 일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이것보다 못하면 이것밖에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밖에 못하면 잘라버려야 되나 그렇지는 않겠지 그죠 왜 모든 작업에는 요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령이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교육을 시켜줍니다 요령이나 이런 걸 가르쳐줘서 누구나 이만큼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작업이 오전에 끝났을 수도 있겠지 그죠 오전에 뭐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오전에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면 되겠지 집에 가면 또 뭐 할 겁니까 또 알겠죠 뭐 잘 수도 없는 거고 벌룬 대나제 그러다 보니까 남아서 이만큼의 일을 더하게 되겠지 알파라는 일을 더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알파라는 돈을 더 줘야지 이해 되겠죠 이때부터 보너스의 개념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보너스의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했더니 왠걸 알겠죠 돈 더 준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코피할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잘라뿝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다 자르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겠지 그죠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지만 이 당시에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들도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뭐냐면 아직 수작업이 많기 때문에 일거리는 많이 있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잘린 것 가지고는 뭐라 그러지는 않는데 뭐 어이 됐던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고 135명만 남깁니다 135명만 남기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600명이나 하던 사람들에 비해서 생산량이 300%가 늘어나봅니다 돈을 더 준다 그랬더니 알겠죠 어떻게 됐던 이 남아있던 이 사람들은 기본금의 기본금의 100%가 인상이 됩니다 알겠죠 수당으로 수당으로 60%를 더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테일러는 테일러는 근로자와 근로자와 경영자를 경영자 모두를 만족시켜줬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많은 임금을 받아서 좋지 그죠 많은 임금을 받아서 좋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루에 10개를 생산하는 거 하고 15개를 생산하는 거 하고는 단가 자체가 달라져버리지 물론 물론 이거는 재료비나 이런 거는 더더하겠지만 똑같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더 많이 생산한다는 거는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많이 팔리겠지 이해 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경영자는 많이 팔아서 좋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고임금 근로자들에게는 많은 임금을 줬죠 고임금 그리고 저노무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이 고임금 저노무비를 실현했던 사람이 누구 테일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테일러는 젊었을 적에 엄청나게 잘 나갑니다 뭐 삼십 몇 세때 미국 기계공학회 회장 이러고 뭐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는 폐렴으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폐렴이 얼마나 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기준 생산량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에서 한 50%를 더 생산했습니다 그러면 그 근로자에게 150%의 임금을 줘야 되잖아 그죠 줘야 됩니다 왜 50% 더 했으니까 근데 감아보니까 사업주가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130%만 딱 주고 나머지 20%는 착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근로자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는 데모를 막 합니다 근데 의외됐던 이 테일러는 뭐 경영자 편에 썼던 뭐이지 그죠 법정에 가서 결국은 젖버려요 그렇게 해서 뭐 폐렴으로 죽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됐던 그런 걸 빼고 알겠죠 생산량을 엄청나게 많이 늘였던 어떻게 보면 어 그 사람이 테일러였다 물론 이제 나쁘게 일하면 돈으로 사람을 매수를 했는거지 그죠 돈 더 줄 테니깐 일 더해라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게 테일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면 우리가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앞에서 이 전시대는 표류관리라 그랬죠 그나마 그나마 테일러가 어떻게 했다 뭐 시간연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로자들을 과학적으로 뭐 지금 얘기하면 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 그렇지만 이 당시로 봤을 적에는 그 전시대보다는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줬다 라고 해서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 시대적 배경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셋째 줄에 보시기 바랍니다 작업자들의 과업 과업이라는 거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업자들의 일일 자금량을 관리를 해줬지 그죠 그래서 과업 관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업자의 과업을 과학적으로 관리를 했고 그리고 옆에 보면 고임금 저노무비라 그랬지 그죠 아까 얘기했던 근로자들에게는 많은 임금을 줬고 고임금 그리고 경영자들은 저노무비 한계였던 생산단가가 떨어지는 저노무비 이걸 실현했던 사람이 테일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첫째 줄 끝에 직능식 기능식 직장 조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각 자금마다 이제 조장을 붙이는 조장을 붙여서 그 자금량을 체크를 하고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직능식 혹은 기능식 직장제도 조장제도 이렇게 나오면 테일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별적 성과급제는 뭐냐면 이걸 달성했을 때 이 자금량을 달성했을 때는 높은 임률을 적용을 하고 이 자금량을 달성 못하게 되면 낮은 임률을 적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차별적 성과급제 이런 것들을 실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갈로 1번에 보면 과업관리 일을 관리해줬다 그랬죠 과업관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공정한 일일자금량을 일일자금량을 만들었죠 그죠 일일자금량을 만들었고 과학적 결정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스탑워치로 시간연구를 측정하여 시간연구했죠 그죠 시간연구를 통해서 이제 얼마만큼의 작업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작업방법이라든지 작업조건을 표준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근로자들을 교육을 시켰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차별적 성과급제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소정의 과업을 달성한 경우 고율의 임금을 지불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낮은 임류를 적용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이라면 우선적으로 과학적 관리법 테일러하고 관련 있다 그리고 또 고임금 전호무비 그리고 또 우리가 직능식 기능식 직장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죠 그리고 과업관리라는 게 있었고 차별적 성과급제 뭐 이런 것들이 테일러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